안녕! 여러분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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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어학교를 많이 볼 수 있어요. 한국어학교를 많이 볼 수 있어요. 왜요? 엄마와 아빠도요. 여러분. 이 교수는 성리립스. 성리립스는 성리립스. 49. 오! 넘버가 많아요. 49. 저는 2년이 있어요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네. 몇 년이 있어요? 2. 네. 그럼 한국어로 어떻게 말해요? 한국어로. 그래서, 미선이 이후에 다시 다시 말해요. 귀 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? 구와 바울이 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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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는 두리요 귀는 두리요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Very good. 귀는 두리요. 귀는 두리요. 오케이. 둘. 노 하나, 두리요. 귀. 지사는 위. 귀. 위 는 두리요. 두리요. 엄마 엔딩. 요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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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. 구이는 두리요요. 사실, 두리. 둘 둘 넘버 two. 둘. 그래서 구이, 한국어로 읽어봅시다. 구이, 글쌍. 한국어로 글쌍. 예. 구이, 구이. 바울은 우. 이 바울은 이 바울의 바울입니다. 이 바울의 바울은 우와 이. 다 기억나요? 이. 이, 이, 이. 맞나요? 좋나요? 예. 구이. 이 바울은 우. 그리고 이 바울의 바울의 바울은 이와 함께 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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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. 위, 위, 위. 이 바울은 위죠? 위, 아들, 챔피언. 위. 구와 위, 귀. 그리고 는. 한국어로 글쌍. 한국어로 글쌍. English. L is a Korean. 그리고, 바울의 바울의 바울은 기억하시겠어요? 그럼 시작하자. 바울의 바울은 바울의 바울의 바울은 바울을 바울을 부 exploding. 바울의 바울은 바울을 말이죠? 카엘이 어떻게 말할까요? 받침 좋습니다 받침 는 받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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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는 둘 둘 한국어로 둘 둘 둘 둘 둘 받침 을 둘 둘 둘 둘 이 오 어머니 바울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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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경험 두리요 귀는 두리요 하하